노동민, 노동, 총파업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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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이 파업은 노동자들의 자기 이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중량을 든 것을 치료하기 위한 파업이기 때문에 농민들도 응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농민들, 사회사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 지지하고 11월 총걸기, 민주노총걸기대회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서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총파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굳게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민 부장님, 저 앞으로 가십시오. 잠시만요. 이렇게 카메라. 여기 글씨가 잘 나오고로. 여기 봐주세요.